그럼 이번에는 세계 녹색 의류건강 포럼에 참여하신 국내외 기민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혼병을 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여러분께 저는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의 총재이자 육군중장이신 정두근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대한금융공학회 회장이신 오감수씨께서 오셨습니다. 다음은 대한금융공학회의 산부총장이신 양의인증님께서 오셨습니다. 친환평화통일당 대한의인회 총재이신 김우일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대한은퇴자협회의 주명용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서울 문화투데이 대표이신 이은영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상호존중과 배려운동본부의 사부총장이신 최재일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지금 체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와주신 분들 명단을 좀 빨리빨리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다위 실업전공 대표이사이신 최기종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펜메누 대표이사이신 양영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힐링바이오 대표이사이신 박세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힐링바이오 대표이사이신 박귀라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저기 뒤에 일어나주셨습니다. 세간통간의 관세사이신 김용봉님께서 와주셨습니다. CJ국제물료본부의 본부장이신 손기범님 와주셨습니다. CJ신사업개발본부의 본부장이신 배정호님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미균의료계기회 회장이신 정신자님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배한성 연합통신대표이사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헬에이스 회장이신 신선희 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컨버전셋 대표이사 이두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중문한이 문화예술연합회 회장이신 박제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인덕대학교 교수이신 이경열 교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미술리카페 상임인사이신 김영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은 데일리연합대표이사이신 김용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한성수 도무스 건축 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조한식 신진의료기회 해외 담당팀 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인규 넥스포그룹 대표이사께서 와주셨습니다. 강성부 특허뉴스 회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벌 멤버스의 박제현 회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참여 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중국 국가공중역량개선 판공실 주임이자 중국 대건강산업연맹 주석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화 경제연구소 부조사이신 위쇼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실크로드 국제문화경제무역학자 교류조직 비서실장께서 와주셨습니다. 홍홍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자리에서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핑 중국 보건협회 이사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안 계신가요? 양슈전 중국 언론 매스컴 민생관찰 편집장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조우홍 실크로드 경제합작조직 국제미디어센터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장슈리 실크로드 SICO 국제미디어센터 주임께서 와주셨습니다.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홍발 중국전략포럼 조직위원회 비서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어휘안 거증 만중창업그랜드 행사 기구 주석께서 와주셨습니다. 자리에 안 계신가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안방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호기구 지원위원 겸 대만투자협회 상무부회장께서 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항공기 제조 판매그룹 아시아 대표인 류이엔닉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실크로드 경제합작조직 비서처인 쉬펑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실크로드 경제합작조직 절강성 연락사무실 주임 홍정방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중경바마농업과학기술유안공사 총격리인 수도화이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중국귀향정보기술연구원 상무부원장이신 첸봉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기주성 중국과학기거소과 유안공사 회장 묘칭님께서 와주셨습니다. 기주성 빅데이터 보육센터 부주임이신 조춘샤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중경현대농업과학기술지원협회 비서장이신 류핑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중경운예산업그룹 총재판공실 주임이신 류싱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좀 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실크로드 경제합작조직이자 도낭지역 경제산업국제화발전연구센터 주임이신 황싱화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실크로드 경제합조직 기주성 연락사무실 주임이신 홍챈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한국인사 중에서 좀 전에 미처 소개를 못 드린 분이 계신데요. 대한한중의회협회 회장이신 최진국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대한특전사 환경연합회 고문이신 정무신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필리핀 참여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정보를 대표하여 오신 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조카이신 마리아 페마 두테르테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필리핀 국가환경단체미원회 이사신 산티아고 아단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필리핀 국방대학교수이신 크루즈 엘바님께서 와주셨습니다. 필리핀 국가환경단체미원회 이사신